자 유튜브로 백의성 역사강사를 검색하시는 전세계의 수많은 유저분들 124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테헤란노의 마지막 강의 아베현정일제강점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영화 봉오동전투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강사 백의성 강사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최현정 매니저님께서도 마치 겨울을 연상케 하는 이런 놀라운 패션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싶으시죠? 코제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잠바도 드디어 등장하고 자켓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호잠바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했던 강제징용 제1강이 오늘 올라갔는데 올라가자 1시간 만에 조회수가 거의 240회를 능가하는 1시간 18분짜리 강의가 토요일에 이제 또 2부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첫날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 덕수희 씨 종친회에서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이순신과 율곡이 이에 대한 물론 이제 항 종친의 항렬로 따지면 이순신이 좀 항렬이 위인데 나이로 하면은 율곡이 위인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홍범도와 김좌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김좌진 장군의 두목의 아버지 국회의원의 할아버지 삼둥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증조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외증조부 그렇죠 여기에 이분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시죠 착안하셔야 될게요 이 모자입니다 모자 사람들이 그냥 홍범도 장군이시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모자는 소련의 볼셰비키 적군을 상징하는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레닌파라는 얘기죠 홍범도 김좌진 장군은 충남 출신이신데 이분이 홍성이라고 우리 충남도지사의 비서를 지내시고 계시는 우리 이왕호군이 아주 강력하게 김좌진 장군은 충남 출신이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 출신입니다 김좌진 장군은 아주 저기 큰 부잣집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16살에 자기 집에 있는 노비를 다 해방했는데 그 수가 서른 명이었습니다 노비에게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경작지를 다 이렇게 떼줬습니다 이렇게 떼주고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노비고 뭐고 간에 다 뭐야 평등한 세상이 왔다라는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봉호동 전투하고 요즘 영화하고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 다음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지난번 제가 지지난번 강의인가 청일전쟁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이제 서재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대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도 그때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이 서재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답니다 미국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것이 그게 아니 그런 집안에서 조카가 먹은 간에 사위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게 뭐 지나가던 사람 하나 붙들어놓고 니 사위해 이런 것도 아니고 참 놀랍단 말이죠 어떻게 그랬을까 그것도 심지어 그 집안에 개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개도 막 들어오지 못해 막 짖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딸이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심지어는 결혼식도 서재필의 어떤 빈한한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고려하여 자그마한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정말 검소하게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야 이게 열여덟 살 어린 여성분의 그 그게 아닌 것 같애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부지 여자가 적스럽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오늘도 그런 사람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오늘도 어 이겁니다 니콜라이엡스크라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기는 니항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항사건 그러니까 여기 일본 사람들이 왜 이것도 뭐야 리모트 컨트롤인데 뭐라 그래요 리모컨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니콜라이엡스크 나 아무래잖아요 이렇게 바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야 앞에 니자만 딱 떼가지고 뭐야 니항사건 이렇게 말해요 니항사건 이게 우리나라에도 니항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게 아 잠깐만 어 여기는 원래 집이었어요 원래 집이야 아시겠습니까 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탔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었을까요 일본 니콜라이엡스크나 아무래의 영사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저거 말로 하면 뭐 일본 제국 영사관 뭐 이렇게 하겠지 여기 영사관이야 여러분 영사관이라는 것은 외국 공간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대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사관이 있어요 예 대사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의 수도에 그 외국의 수도에 주로 있으면서 이 지역은 대사가 뭘 상징합니까 그 나라의 정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대사는 죽을 맛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극한 직업이 뭐겠어요 주한 일본 대사 그렇죠 주일 한국 대사 이건 진짜 극한 직업이야 3d도 이런 3d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죽을 맛일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이 판국에 이게 돼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죽겠다 정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별일 없어도 죽을 심정이야 그 대사에 따라간 부인하고 자녀는 어떻겠어요 지금 외출도 못해 그 사람들은 사진 찍힐까 봐 외출도 못해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집에 있는 유니클로부터 다 모아갖고 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야 유니클로 혹시 있는가 없는가 다 봐라 그러면서 그렇죠 맞잖아요 야 우리는 롯데도 사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지난 26년간 단 한 번도 롯데를 사 먹고 싶어 사 먹지 않았어요 프로야구 때문에 정말 정말 매년 불매운동하고 싶은 정말 물어봐야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우석을 못하고 맨날 꼴찌하고 이번에도 또 꼴찌야 자 보십시다 내가 롯데 얘기 두 번 해서 죄송합니다 롯데 그만큼 각성하라는 얘기예요 수도가 대사관이고 뭐냐 곧 대사 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 즉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혹은 무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거나 그쪽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에도 대사관이 있지만 수도도 어떻게 돼요 영사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수도에 영사관이 있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 영사관이라는 건 주로 뭐냐 하면 행정이에요 행정은 행정인데 뭐야 대외국민 그러니까 재외국민 행정이에요 이거는 여기 수도 이거는요 외교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외교를 그리고 뭐 정보전이라든지 이런 거 담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뭐야 야당 총재가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대사가 너무 심하게 의전을 했다 대통령이 눈밖에 나겠죠 네가 지금 다음 권력에 잘 보이겠다 이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건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정권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이쪽 영사관은요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 순환 보직이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내에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외국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이 년간 주쟁을 하고 오고 그래요 단 영어는 잘해야죠 현지어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서 현지에 가면 항상 영사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현지 전문가라는 걸 뽑아 교민 중에 교민 중에 오랫동안 품행이 방정하고 뭐 이렇게 뭐 걸리고 이런 거 없고 현지어를 특히 읽고 쓰고 듣고 이런 거 다 잘해야 돼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2년간 또 쓰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방콕에서 제외 교민 생활을 그래도 한 3년 했잖아요 그건 내가 좀 알죠 이거는 그래서 이 영사관하고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영사관은 설치 못할 수도 있죠 교민은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사무소 정도 있습니다 혹시나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락사무소라도 왜 설치해야 되느냐면요 자 보세요 방콕에 사는 태국 여자가 태국 여성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거주 증명을 여기 이 영사관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도시에 영사관에 그 가까운 데 영사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연락사무소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막막해요 그렇죠 인증받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국제결혼이 너무 이렇게 저 제3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혼인신고가 한 1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두 분의 사랑이야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래서 뭐냐 일본 대사관은 모스코바에 있는 거고 주 러시아 일본 대사관은 영사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관이라고 하는 건 니콜라옙스크에도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있고 사실 다 있어요 야쿠츠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콜라옙스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절대로 봉호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를 이해할 적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해서 벌어진 논쟁이 뭐냐면 일본에 네이버 유저가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무슨 대도 안 한 네이버 총독부?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 청산리 전투가 대첩이냐 아니냐 이거는 별거 아닌 거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일본 군인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그다음에 또 뭐야 별거 아닌 전투인데 우리는 적게 이렇게 죽고 일본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소위 언어를 좀 쓰자면 뭐예요 국뽕이다 이거는 과도한 내셔널리즘이다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참 염치가 없어도 그 정도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역사를 많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저거가 피곤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얘들은요 이게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일본군이에요 이 장화만 보면 알아요 일본군이에요 이거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지도이긴 한데 이렇게 가져와서 중국 극동 러시아 만 삼천 킬로미터 취재 경로 여기 니콜라이브스 끝나 아무래 이거 한번 클로스업 시켜주실래요?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이거는 뭐 많이 아시죠? 뭐 이제 역사 좀 아신다는 분이 뭐 그래 얘기해야 돼 블라디라는 말이 뭐 정복자라는 뜻이고 뭐 보스토크라는 말이 동방이에요 아유 예 예 저기 그 많이 아셔서 좋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쓰시고 여기가 이제 그 아무르강이거든 잘 보세요 니콜라이브스까 아무래가 뭐예요? 아무르강 제일 하굴에 있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오호츠크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치? 자 여기가 일본 영사관인데 여기가 일본 영사관인데 볼셰비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탄 사건이 그리고 130명의 일본인 영사관이 있으니까 거기 교민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볼셰비키가 러시아 백군 즉 러시아 혁명을 원래 상태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 백군들에게 저항해가지고 삼천명을 다 죽여버려요 볼셰비키가 학산합니다 그 와중에 일본 거류민이 일본 당시의 보고로는 삼백 명 마흔에 러시아 정부의 통계자로만 백사십 명 정도 가 깡그리 다 죽죠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불타고 없는 기둥만 남았습니다 영사관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는 영사관의 존재의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지 볼셰비키들이 교민이 있어야 영사관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지금 이 일본 군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니콜라옙스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진인가 아니면 니콜라옙스키 사건 때문에 큰일 났다 싶어서 들어오는 일본군의 사진인가 이게 아직도 논쟁입니다 아직도 논쟁입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니콜라옙스키 사건 이전에 들어왔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 뭐냐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씨 너무 땅에 뭐 얼른 니들이 기 들어오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요 다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천구백십 칠 년 천구백십 칠 년 시월달에 시월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무슨 또 뭐 달력으로 치면 십일월이라며 또 그래가지고 뭐 야 백이성 강사가 기본적인 지식도 없다. 십일월 혁명이 이제 시월이라 한다. 예. 뭐야 요거는 확실해요 이거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전 니콜라옙스키 사건 이전 천구백십팔 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대거 진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이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시월혁명 뭐 십일월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러시아 전체가 겨울 궁전을 점령하긴 했는데 레닌이 이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 이게 그쵸?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의 그 재정 러시아파들이 어? 짜르가 잡혔다고? 왜? 오늘부터 너것 소유가 아니래 토지가 다 이제 저 뭐야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뭐야 인민들 거래 그 여러분들이 지주 같으면 당장 인정하시겠어요? 어? 이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놔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야 여기 상트 베테르스 브루크 근처에서는 뭐야 유데니치 그다음에 여기 중앙아시아 밑에 까사크스탄 쪽에서는 뭐야 데니킨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우랄 산맥 근처에 있어서는 콜차크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지도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카운터 레볼루션 즉 반혁명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역사의 진보적인 것이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혁명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거는 다 뭐야 구체제다. 앙샹 레짐이다. 그냥 구체제를 뛰어넘는 어떻게 돼요? 신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했고 그 혁명을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돼요? 폭력적인 수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폭력 혁명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긴 쪽이 결국에는 볼셰비키가 이겼기 때문에 레닌과 트로츠키 스탈린을 중심으로 하는 볼셰비키가 이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뒤로 돌리고자 하는 이걸 뭐냐 카운터 레볼루션 즉 반동혁명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을 무너뜨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뭐냐면 적군. 이 레닌은 적군이라고 부르고 얘들 이 콜차크 쪽은 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내전에 전 이 제정러시아 편을 드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이 참전합니다. 여기에. 1919년에는 1919년에는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거든요. 지금부터 인식을 바꾸세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3.1운동이라는 게 일제의 보도통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은 전부 뭐냐 러시아 내전이었어요. 여기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3.1운동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 안에 존재했던 외국인 성교사 누구? 스코필드.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제가 이거를 옛날에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서 좀 흥분하다 보니까 존 스코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존 스코필드는 색소폰 연주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우 백희선 강사님 좀 흥분하셔서 실수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이 개 뭐 이러면서 네가 역사적으로 뭐 그분이 수의사 하셨어요. 캐나다 분인데 아주 그 스코필이라는 분이죠. 그 스코필의 34번째 민족대표를 장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경성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3.1운동의 역사적 기록사진은 다 그분이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제암리 사건이라는 것도 그 유명한 교회에다 가다놓고 두두두두 쏴버린 것도 뭐냐면 그게 스코필드 박사가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추방을 해요. 추방해버려요. 나가라니. 그러면은. 또 하나가 누구였느냐 또 하나 3.1운동을 버뜨린 게 누구였냐면 천구백십팔 년. 천구백십팔 년 시월 달에 요기 끝에 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었던. 체코 아미 체코 군단이라고 하는 데가 버뜨립니다. 천구백십팔 년 시월 달에 그 도착을 했는데. 볼셰비키하고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 못 떠나고 있었어요. 체코 군단이. 이 체코 군단이 왜 못 떠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텐데. 그 못 떠나고 있었는데 1919년 3월 달에 어떻게 돼요? 3.1운동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1운동 소식을 들으면서 체코 군단이 이거를 자기네들이 거기서 운영하고 있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체코 군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한 2, 3년 동안 해방구였어요. 해방구. 그래서 그 체코 군단이 완전히 그거를 독점하면 다스렸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3.1운동이 거기 사람들이 발간했던 신문에 의해서 서방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폭력하는 내 일본 놈들은 이렇게 잔악하게 죽이고 있다. 왜 그런 기록은 실증주의에 안 들어가는가 몰라. 그렇죠? 그런 기록은 왜 안 가르치는데요? 그 체코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 못하나? 걔들 러시아 말로 썼거든요. 그 노노문학과 교수하는데 번역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왜 못하는데요? 그래 놓고 학살이 없었대. 지어낸 거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식민지 근대화론 해놓고 퀘스천마크 4개 해놓고 곱하기 무한대 해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곱하기 알파 해놨죠. 무한대 무한대 메비우스의 띠 해놨더라. 장난치나 진짜 낙성대 경제연구소. 경제만 연구하고 체코 군단 이런 건 연구 못하는 갑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콜차크는 체코 군단의 배신에 의해서 체코 군단이 이렇게 오면서 사건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 갔다가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터과에 다시 허가를 받아가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와요. 체코로 돌아와요. 완전 무슨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진짜 무슨 이. 역사적인 좋게 말하면은 자유를 향한 갈구하는 정말 인간 정신의 승리다 이런 거고요. 체코 군 입장에서는 군단 입장에서 뭐야. 뭐하러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아휴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시베리아 철도를 왕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는 뭐야 3년도 넘게 억류되어 있고 그래도 뭐야 배신자가 없어요. 배신자가 그리고 돌아갈 때 뭐야 러시아 여자들이 다 그 체코인을 따라가요. 러시아 여자들이 거기 이제 블라디보스터크에 있으면서 한 3년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따라가 그리고 열차 안에서 출산을 그렇게 많이 해요.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그리고 사산도 없었어. 대단해요. 진짜.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래 일본 군대가 이래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소비에트냐 러시아냐 하잖아요. 소비에트 하면 뭐겠어요? 볼셰비키 사회주의죠. 소비에트 연방 이거잖아. 소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내 원래 제목이요. 소련이냐 러시아냐였어요. 근데 소련이냐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소비에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러시아라는 건 뭐야? 제정 러시아 이 말입니다. 그게 백군이죠. 시베리아의 일본이 러시아 내전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제정 러시아 편을 들어버립니다. 왜? 공산주의는 안 되겠거든. 아무리 러일 전쟁을 벌였던 제정 러시아일지라도 잘 생각해보세요. 오마이뉴스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이거는 도덕 교과서적인 반응이고 오마이뉴스 저 보도는 뭐겠어요. 제가 분명히 러시아 러일 전쟁 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해. 배상금을 못 받았다 안 했나. 그렇죠 비태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예 주 따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우 우리는 저 배상금은 한 푼도 못 준다 그래서 히비아에서 폭통이 일어났다 했잖아 아이씨 배상금을 받아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돈길이 막막해진 일본으로서는 제정 러시아하고 그 이후로 친하게 돼야 돼요 안 친하게 돼야 돼요 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정이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일본 놈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처음에 그랬잖아 유대인들하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앞에 서가지고 희생되고 총알받이 되고 했다 했잖아 여러분들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요기 암우르강 요쪽 상류 이쪽 지역하고 요 사이에 요기 요 송화강 요 사이 지역이 유대인 자치주예요. 거기다가 책임을 다 씌워 아니 예수님 거기다가 책임 다 씌우고 일본 애들이 어떻게 돼 제정 러시아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어 우리 이런 역사 여러분들 알지를 못하시잖아 친하게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요 다 받아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영토가 저 정도 되니까 스케일이 우리하고는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제정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1918년 일본의 영토잖아요 동경 서적판 도설 일본사 지도로 설명하는 일본의 역사 그래서 1918년에 자 여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루쿠츠크 맞죠 이루쿠츠크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주로 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다 여기까지 일본이 진출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암우르강이라고 하는 여기 흥룡강이잖아요 이게 중국 말로 하면 헤이룡장 이렇게 부르거든 이게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중국 반점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집 앞에 흥룡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흥룡강 요쪽에 요기 요기가 보면 우수리강이거든요 요 흥룡강 이쪽에 요기가 다 뭐야 영사관 지역에 일본에 영사관을 이때 다 세워놨다고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06년부터 진출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대한제국 정부는 언제부터 간도를 인정했을까요 요기 간도 아니에요 요거 요거 간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간도를 인정했을까요 1907년 여러분 1907년 대한제국에서 발간한 전도에 보면 간도가 우리 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그 증거 언론 보도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907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간도 진출과 점유 주장을 인정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야 시베리아는 우리가 원래 진출했던데야 이 말이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세요 왜 이거 안 가르쳐요 우리 국사학계가 그러니까 간도를 우리가 주장할 때 이걸 역사적으로 논리를 깨야 돼요 니들은 침략군으로 들어간 거잖아 우리는 뭐냐 하면 정식적으로 백두산 정계비에 의거하여 그것도 청나라는 다르게 주장하지만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해서 외교 조약이라는 거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해석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우리 저기 이주민들이 가가지고 천팔백사십 년대부터 이미 이 연해주하고 여기 간도 지역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니들은 처음부터 간 게 뭐야 군대가 갔지 않냐 니들은 그 증거 사진이 뭐야 일본 애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 사진 있어 동영상이 있어 그림 그려놔서 사진이 있잖아요 맞죠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논쟁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간도를 왜 한국이 주장하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는 침략하러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 일본 애들이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니콜라엡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러 들어간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간도 영유권에 대해서 만주 연해주 쪽이 원래 우리 쪽이었다라고 연합국들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도 일본이 막 그 뭐야 이런지 인정은 못 받았지만 인정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는 천구백육 년에 우리가 진주했던 사진이에요라고 얘기하겠지 놈들 적은 하나 사진도 제대로 말을 못하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 만주철도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잠깐만 점령했어도 잠깐만 진출했어도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우리 땅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땅이 돼버렸는데 청나라 러시아가 자꾸 간섭을 해 우리 땅에는 우리 철도 우리 도로를 놓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땅인데 그렇지 그러니 제가 참 마음이 이런 철도를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여기 화폐라고 불리는 러일 전쟁 끄트머리에 화평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유월 삼십일부터 칠월 일일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 사할린 남부지역을 그 침공해가지고 일본이 미국과의 시어도 윌리엄 테프트를 시어도 루스벨트와 함께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강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흥룡강을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지도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옮겨봅니다 1920년 4월 5일 러시아 극동지역 스파스크에서 일본군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 다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뒤 무덤덤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랬나 보죠 이런거 있죠 자 몇 명이나 죽었나 몇 명이나 죽었나 야 빨리 머리 좀 세봐 내가 그 목 베지 말라니까 그럼 이 시체가 합의 안 맞잖아 합의 그쵸 참 학살은 없었네 없었네 그쵸 야 진짜 양심이 있으면 그따우 소리하지 마세요 책에다가 그런 책 출판하는 출판사나 파는 서점이나 사보는 인간이나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불타고 있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의 한인 독립군 가옥들이 딱 봐도 이게 가옥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뭐 공장에서 여러분 저기 마하트마 간디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물레질 해가지고 우리가 영국 제품 사입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쓰자 독립군은 안 그랬겠나 안 그랬습니까 주로 뭐 간디가 뭐였어요 모직물 사입지 말자 그랬잖아요 면직물 사입지 말자 우라고 코튼 사입지 말자 그러죠 그럼 뭐야 우리나라 독립군도 뭐야 의복을 우리 손으로 사서 입자 친일파들 놈들이나 이런거를 절대 하지 말자 그죠 불매운동 이때부터 했다고 국산화 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를 사입는 내가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봉호동 전투 영화를 봤어요 오늘 강의를 해야 되니까 별점을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나의 컬처 쇼크라고 하는 인기 영화 비평 유튜버는 10점 만점에 3점을 줬더라고 어 뭐 그렇게까지 졸작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명작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 맨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완전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와저라노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 인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다음 그게 어디냐 청산리라는데 와 이건 마치 이천십육년도 칠월 일일날 이천십육년도 유월 일일날 내가 미금역에서 오리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오리역에서 이렇게 제가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 뭐냐면 장군 다음 전투지는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끝일까요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다음이 남았어 이라거든 나도 마찬가지 아이가 우리 마누라가 이제 오리역에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될까요 다음 그건 어딜까요 그럼 제가 지금 저기 수지에 살거든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 우리의 목표는 청산리야 이럴 때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 수지야 이래야 되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전투를 이겼을 때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 참여할까 말까는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 전투지가 청산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안 됐던 시절이고 아시겠습니까 4개월 전이야 4개월 전 그게 그냥 내가 환장하겠다 진짜 역사를 예견하는 눈이 있나 보지 선견 지명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첩도 아니고 그게 이제 승리인데 그건 뭐냐면 9개의 전투를 다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그 9개의 전투를 4개월 뒤에 어디 어디서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예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범도 장군은 앞에 1차부터 4차까지는 참여 안 했습니다 그 군대는 뭐냐면 5차에 어랑촌 전투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9차까지 열심히 싸우십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숨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주에서 그렇게 기동성이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나는 5차에 참여한 것도 기적이라고 봐 이게 막 뛰어와서 바로 이러면 조준이 돼요 산지를 몇백 킬로미터를 뛰어와서 조준 사격이 됩니까 어떻게든 뭐야 아마 오다가 부상병이 더 많았을 걸 산이 좀 험준해야지 정산리라고 하는 데는 자그마치 뭐야 전체 협곡의 길이가 25킬로미터 25킬로미터 독립군 가옥들이 1920년 4월 5일 1920년 4월 이렇게 불타고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뭐야 연해주에 있는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에 대한 대학살 사건이 이게 연해주 한인사건이에요 이것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자 요걸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릴까요 1919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3.1운동을 일본 대본령은 딱 두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1 뭐냐 절대로 바깥에서 해나가면 안 돼 이런 거족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특히 뭐예요 어린애들 막 학살하고 막 이런 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데 어떻게 일선 지휘관들이 그게 돼요 막 쏴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저절로 두 번째가 뭐야 야 누구를 보내야 이걸 빨리 수습할 수 있냐 그렇죠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거 누구를 보내야 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죽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야 이 분위기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보내진 게 뭐야 사이토 마코토라는 해군성 장관 출신 왜 조선을 식민지 지배했던 애들이 그동안 육군이었기 때문에 해군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이토 마코토가 와요 간부가 전부 관료가 전부 육군인데 뭐 해군이 뭐 무슨 그렇게 언제 되겠어요 특히나 특히나 뭐야 지가 딱 부임할 때 있잖아 야씨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그냥 또 부임 안 시켜이 환영식 뻑쩍지근하게 해요 딱 부인해가지고 이제 한눈으로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폭탄이 팍 터지는 거야 우와 하면서 폭탄이 터지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그분이 누구야 강우규 열사님이십니다 강우규 의사 폭탄을 떼니 아유 사이토 마코토가 죽을 뻔은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 사이토 마코토가 완전히 뭐 이게 이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소름이 끼치다 못해 기절했다가 이틀 만에 일어납니다 기절했다가 이게 어디 여기가 천 그 깨어나서 할 말 있잖아 여기가 황천이야 천당이야 뭐야 여기 조선 맞아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대한 사이토 마코토가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어떤 놈이 던졌어 당연히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대한 노인단이 던졌다 왜 강우규 의사 그래서 이미 환갑을 넘기신 분이거든 어르신이고 젊은 사람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그래서 죽어라 이 사이토 새끼야라 천구백십구 년으로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대한 노인단의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본부가 본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거예요 연애주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토 마코토가 어떻게 돼 내가 지금부터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이쪽에 간도 지방에 있는 독립군하고 이쪽에 이 새끼들은 막 하나도 빠지게 없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대신에 뭐야 국내는 국내는 어떻게 돼요 내가 문화통치로 한번 다스려보자 문화통치로 왜 여기도 무단통치를 계속했다가는 또 터지면 어떡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겁을 제대로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차피 뭐야 천구백십팔 년에 누가 가 있어요 군대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를 백프로 처음에 여기에 이 러일 전쟁의 그 그 결과로 가 있는 이쪽에 관동군 쪽 거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간도 쪽에 이미 가 있었던 남양군대 이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증파되는 이쪽에 시베리아 출병군대까지 하면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좀 초월해서 간도를 치러 간다고 하면 두만강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토마코토가 그렇게 생긴 게 뭐냐 두만강을 넘어가는 부대 월강추격대를 이제 구성하는 거예요 월강추격대 왜 이 뭐야 이놈들 분명히 말이야 뭐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들 분명히 공산당이야 이거 빨개인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3.1운동 때 이렇게 깃발 찍힌 사진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뭐예요 사회주의 깃발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뭔가 3.1운동의 이런 움직임 속에 공산주의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1917년에 이미 레닌이 그거를 공산혁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저 제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시베리아 철도에 철도 노조가 있었거든요 그 철도 노조의 노조위원장 겸 볼셰비키 당 중앙교육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김 알렉산드라 스탄깨비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김 알렉산드라 스탄깨비치가 요거를 해가지고 1920년에 여러분들 1919년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냐면 볼셰비키 코민테르니 볼셰비키가 주상했던 코민테르니라는 단체에서 레닌이 주도해가지고 김 알렉산드라 스탄깨비치가 백군과의 전쟁에서 여기 아무르강에서 전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르강에서 전사하기 때문에 이 공로를 길여가지고 200만 루브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해 주자 그러면은 뭐 저 뭐야 예산정책처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실장 이런 데서. 어떻게 깎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하면 또 어떻게 돼 또 깎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예결산 심의하면은. 감액하는 게 의무예요. 증액이 없어요 그 그게 무조건 감액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십만 루블로 다시 감액이 되고 이거가 어떻게 당시에 은행 에이티엠 기가 있어요. 계좌이체를 시켜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40만 루블로 다시 수송상에 문제가 있어서 40만 루브를 일단 먼저 지원합니다. 그 40만 루블의 지원금액에 수령을 놓고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상임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휘가 지원자 묵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동휘를 안 좋아해. 김구는 분명히. 쓰라고 줬거든. 아니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대표를 보내거든. 근데 그 대표가 뭐야 내가 국무총리인데 이러면서 이동휘가. 이동휘가 뭐야 이루크츠크파 고려공산당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2부에서.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 김구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왜 돈을 지원자 닦았으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임시정부가 자기가 군대가 없어서 우리를 물러보는갑다 싶어가지고 여기에다 군대를 하나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산발적으로 있던 의병 조직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줄 만한 조직으로 하나 딱 삼아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겁니다. 북간도 지역에 있는 요게. 요게. 요기죠 요쪽 지역 북모 군정서라는 거를 임시정부의 공식 뭐예요 군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청산리 전투할 때. 모든 그 뭐야 이 독립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요 지역. 요 보도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영화에서 봉호동 전투대 끝날 때쯤에 다음은 어디입니까 청산리 뭐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야 어랑촌 전투 여기가 청산리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봉호동 청산리 그러길래 다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어요. 이름이 봉호동과 청산리잖아. 어랑촌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이름 아니에요 이거. 이걸 누가 중국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 지역에는 대한민국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있었던 게 맞아요.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제 13차에서 말씀드렸던 윤동주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고향. 거기가 명동촌 즉 매도무라라는 곳이죠.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은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제가 명동촌 출신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그걸 무슨 저기 뭐 뭐라고 그러나 겁을 내서 아예 그 옆에 가지도 안 해. 독립군의 고장입니다 거기는. 바로 거기에는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 대종교. 우리나라의 단군을 시조로 이렇게 모시는 민족 종교가 나철에 의해서 만들어지니 그게 대종교입니다. 북모군정서의 거의 모든 대한독립군 구성원들이 대종교 신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잘 이게 안 되는데 요분 요분 이분이 서일이라고 불리는 서일이라고 불리는 대종교의 총재님이십니다. 총재.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이분하고 김좌진과 홍범도의 3명이 정말 잘 대적한 싸움이에요. 3명이. 이분은 나중에 역사상 최대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대종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변에 대종교 신자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 그런데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책보좌진으로 있을 때 문화체육광바부에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 거기에는 분명히 대종교가 공식 종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수가 엄청 작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죽였거든요. 누가. 일본 놈들이. 왜. 거의 대부분 뭐야.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김좌진이 이끈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가 나중에 어랑촌으로 오잖아. 여기 딱 지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KBS에서 방송했잖아요. 이걸 최초로 왜곡하신 분이 사실은 이범석 장군이에요. 이범석 장군이 홍범도를 빼. 그리고 김좌진 장군하고 서일도 잘 얘기를 안 해. 자기하고 김좌진 장군이 다 했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산이 됐죠. 이게 좀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에 마, 좀 그다지 단합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김좌진 장군이세요. 이게 이제 정산리 대첩을 이것도 논란이 있어. 정산리 대첩에 출정하는 모습이다. 아니다. 끝나고 나서의 모습이다.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독립군이고 북로군정서군이고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뭐야? 주류다.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가 군대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김좌진 장군은 내가 상해 임시정부 내가 군사사령관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 의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남이 인정해주고 안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사령관이다가 아니고 남이 임명장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엄청난 권한이죠.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범도 장군도. 그럼 이 의병들은 왜 그렇게 생겨났는가. 여기가 서간도.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이 서간도.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가 북간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염벤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데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예 그다음에 요 밑에 요기가 염벤 조선족 자치주면 요 밑에 조선족 자치현이 하나 더 있어요.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요거를 보고 뭐냐면 두만강가. 그런데 유일하게 본국이 뭐예요. 중국보다 잘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 애들이 그거를 항상. 우리는 지금 여러분 홍콩에서 저렇게. 뭐 그다음에 대만의 첸수익 저기 뭐야. 그 최용문 차이익원이 민진당을 끌고 이렇게 와요. 이건 너무 좋아요. 우리로서는. 왜 그럴까요. 중국이 전선이 세 개 네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한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더군다나 여기 동북 삼성이죠. 헤이룡장 지린 랴오닝. 이 동북 삼성이 발전하려면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 여기 동북 삼성은 그래요. 근데 동북 삼성이 뭐가 그래 중요한데 싶잖아요. 모택동하고 장제스가 국국 내전을 벌일 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승패가 갈렸냐면요. 펑탱이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봉천을 누가 먹느냐 싸움에서 누구예요. 펭덕화의 펭덕회라고 하는 모택동의 작전참모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펭덕회 휘하의 부대가 다 누구 부대입니까. 김일서의 부대입니다. 거기 사십 칠년부터 사십 구 년 사이에 만주의 봉천 점령 작전에서 그 뭐야 자기들을 위해 싸워줬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못하고 김일서의가 그거를 담보로 해서 왜 그런데 더욱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십 칠년도에 그 내전에 벌써 참여할 때 김일서의가 내 건 게 뭔지 아세요 조건이. 이렇게 해서 봉 그 만주를 이기면 이겨서 모택동의의 어떤 그 양자강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국이 완성되면. 김일서의하고 모택동의가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어 그때는. 전중국을 다 다스린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분단되면 우리 분단의 해소를 위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와야 되라는 걸 조건으로 걸어요. 아니 그래서 뭐가 북침이야. 어떤 사람들이 무슨 저기 신동화의 뭐 김종필 씨가 무슨 인터뷰를 해가지고 북침이라고 주장했다고. 6월 23일 날 먼저 북침했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월간 조선에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한겨레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으면 와우 그 뭐야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왜 안 해. 한 적이 없는 가짜뉴스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참 가짜뉴스입니다 그랬더니 빨갱이 일어났더라고. 거기다 대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빨갱이 글을 말라봐요. 그 사람도 안 보는 게 오래 사지는 거지. 나도 그분 댓글 안 보는 게 좋고. 서로가 안 보면 되지 말라고 그래 욕을 하고. 말라고 그래 그걸 합니까. 모두가 내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지역은 여기 두만강 중류 지역. 그리고 여기는 내륙 지방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천구백팔십삼 년도에. 이장호 감독이 감독을 해서 예. 이보희가 나왔던 일송정 푸른 소리라는 게 요거 아닙니까. 1절의 제 두 번째 가사가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만년 흐른대잖아요. 해란강은 이거지 아닙니까. 일송정 푸른 소는 늙어 늙어 가도. 해란강 근처에 그게 많아요. 소나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두남 작곡가가 그렇게 이병기. 시조시인 이병기 씨가 그렇게 곡을 줘가지고 제작한 거죠. 이 해란강에서의 전투 장면. 그리고 홍범도가 왜 의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1부를 하고. 다음 2부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